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호흡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처음에 쇼스트 아카데미를 가시거나 아니면 아나운서 준비를 하시면 여러가지 호흡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대표적인게 복식호흡입니다. 이 배로 힘을 빡 줘 가지고 우리 어릴 때 발표하거나 이러면 배에 힘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한 이치이기도 한데 말을 할 때 복식호흡을 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또 멀리 가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이게 톤도 중요한데요. 제가 배우기로는 도레미파 소울 소울 요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이런 톤으로 저는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호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숨 쉬는 거에요. 숨 쉬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숨을 뱉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리를 잠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숨을 쉬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풍선을 가지고 왔는데 풍선 한번 불어 볼게요. 이 풍선의 크기가 그 나의 나의 폐화양 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숨을 내뱉는데 보시면 이런 거에요. 그러니까 끝으로 이렇게 떨림을 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일정한 텐션으로 쫙 압력을 가해주는 거잖아요.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런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뭐 배면 배. 가슴이면 가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정하게 압력을 쭉 주면서 요게 원리입니다. 요게 원리에요. 근데 이 풍선에 이렇게 큰 공기를 머금고 있는 일정한 텐션으로 눌러주는 거. 이거 어디에다 이제 힘을 갖고 눌러주느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식 호흡은 여기서 횡경막이 있죠. 횡경막을 밑으로 내려서 배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배로 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숨을 빼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고 하고요. 복식 호흡. 그 다음에 이렇게 배워서 저는 연습을 쭉 했어요. 연습을 쭉 했는데 뭐라 그럴까. 이 호흡이라는 게요. 복식 호흡이 어느날 문득 갑자기 이 복식 호흡이 내가 방송을 하면서 여유감을 찾아가면서 이 복식 호흡에 대한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어떤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타성? 뭔가 다른 호흡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시간 동안 이 복식 호흡으로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지르다 보면 정말 좀 약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호흡법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게 이 단전으로 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배도 그대로 두고 가슴도 그대로 두고 아랫배. 우리가 배꼽 밑에 세 손가락 밑에가 단전이라고 하는데 이 단전도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아랫배를 여기를 이렇게 쫙 부풀려주는. 이 아랫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슴에서 복식은 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랫배를 이렇게 부풀려주는 거예요. 이 아랫배에다가. 그래서 가슴과 배는 그대로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여기서 소리를 좀 더 뽑아내면 이 밑에서 쭉 올라오는 소리가 더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전 호흡.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단전 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흉식 호흡인데 가슴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 우리가 막 연습을 하잖아요. 뭐 스피치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아나운싱 연습을 하거나 연습을 하다보면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에 저도 이제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 가슴을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슴을 올리면 턱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딱 위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뭔가 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슴을 그대로 두고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을 이렇게 앞쪽으로 보는 와중에 복식 호흡을 하라고 이렇게 저도 강의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3년 전에 제가 요가를 배웠었어요. 요가를. 근데 그때 이제 흉식 호흡이나 아니면 복식 호흡이나 아니면 요 아랫배로 하는 단전 호흡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요가를 하러 가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숨을 쉬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뱉으면서 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흡이 뭐냐 물어봤더니 우짜의 호흡이래요. 그러니까 요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흉식 호흡 중에 하나라고 알면 되는데요. 이 가슴을 열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슴을 열어주고 이 뒤쪽까지 같이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우짜의 호흡이라고 알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부터 제가 방송을 할 때 호흡이 좀 덜 딸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호흡으로 주로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배로 하는 호흡. 이게 바로 복식 호흡과 단전 호흡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슴으로 하는 흉식 호흡. 그냥 가슴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쪽까지 갈비뼈랑 같이 배를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위로 올려주는 우짜의 호흡. 네 가지의 호흡을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뭐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명상이라는 걸 좀 하거든요. 근데 명상을 할 때 앉아서 할 때도 있고 누워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뭐 우짜의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복식으로 배를 밀어주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단전 호흡까지 아랫배를 밀어주면서 숨을 한꺼번에 다 들이마셔요. 그 다음에 뺄 때는 반대로 단전 아랫배부터 쭉 당겨줘서 내뱉고 그 다음에 이 복식 호흡으로 배를 쭉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내뱉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쭉 당겨주면서 가슴을 쫙 모아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호흡까지 쭉 뽑습니다. 들이마시는 숨 대 나오는 숨. 이거를 뭐 1대1이나 뭐 여러 말씀드리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몸에 맞춰서 본인이 알 수 있거든요. 그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에 맞춰서 들숨과 날숨의 비율도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요. 처음에 이제 방송을 연습하고 말을 하고 스피치를 하고 아니면 뭐 어디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긴장을 유난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방송할 때 막 손도 엄청 떨고 했었거든요. 호흡이 해결해 주는 거야. 호흡이. 호흡을 통해서 몸에 힘을 빼주고 그 긴장감을 릴렉스 하면서 거기에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횟수가 거듭 될수록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짧게 말씀드렸는데 호흡은 4가지. 복식호흡과 가슴으로 하는 호흡. 그래서 복식. 그 다음에 여기 아랫배로 하는 단전. 그 다음에 가슴으로 하는 흉식. 뒤쪽까지 다 열어주는 배를 넣어서 쭉 뒤쪽까지 열어주는 우자의 호흡까지. 이 4가지 호흡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요. 나한테 맞는 호흡을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방송하는 후배들이랑 같이 방송하는 거 보면 목소리가 확실히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꼭 복식으로 호흡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가슴이 더 왔다 갔다 숨을 쉴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배에 타이트하게 힘이 딱 들어가서 복식 호흡을 하는 친구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중저음이지만 그래도 어떤 친구들은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가슴이냐 아니면 배에 호흡이냐. 요 정도만 분간할 수 있지만 어떤 호흡이 정답이냐. 솔직히 그건 없어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스피치를 할 때 꼭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다 운동신경이 다르고 어느 신체 부위를 움직일 수 있느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셨을 때 배와 가슴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슴을 두고 배를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이 배에서도 아랫배를 쭉 열어줘서 단전의 호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필라테스나 요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나운칭을 처음 접하기 전부터 요가하시는 분들은 우짜의 호흡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방송 성향. 그 다음에 자기의 스피치의 그런 스타일을 찾아서. 자기에게 맞는 호흡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호흡법 컨텐츠를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발음도 중요하고 목소리도 중요하고 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예전에는 빠르기 그다음에 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외향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나 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에요. 호흡. 호흡은. 호흡은 너무 중요하다. 너무. 백만 번 강조해도. 물론 그 호흡으로 방송의 스킬이 쫙 점프업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이게 호흡이라는 게 진짜로 너무 중요해요. 시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 목소리고 이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리고 그냥 평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 만들고 발음하고 톤 그다음에 호흡 이런 거는 그냥 평생 해 나간다.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코로 들이마셔서 코로 내셔라. 그다음에 코로 들이마셔서 입으로 뱉어라. 뭐 입으로 들이마셔서 코로 뱉어라. 근데 이것도 자기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호흡을 하면 안정화가 되는 게 확실히 속도가 더 빠르고. 이 안정화되는 느낌이 빨리 찾아옵니다. 이 안정되는 정도가 상당히 단단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요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양한 호흡법. 들숨과 날숨.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해 나가시는지 해서. 나만의 호흡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정답이다. 그런 건 없는 것. 자기에게 맞는 호흡법을 꼭 찾으셔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건 하시던지. 뭐 발표를 하시건.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시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호흡법. 오늘 밤부터라도. 아니 오늘 밤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꼭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